2020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직국업 기출문제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제 총평은 다 읽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난했죠. 너무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다는 게 아주 쉬웠다 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다뤄왔던 기출문제 지문들 거기에서 빠짐없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했던 학생들 같으면 전혀 생소한 판례라든지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었고요. 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최신 판례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한 서너 개씩 섞여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는데 올해는 2년 동안 나왔던 최신 판례 문제도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해도 너무 무난했기 때문에 쉬우면 남아 쉬운 게 아니라 다 쉽죠. 법이라는 게 항상 시험이라는 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남아 노리는 게 아니라 다 어렵고 쉬우면 남아 쉬운 게 아니라 다 쉬운 거죠.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조정점수 제도가 있죠. 그래서 조정점수가 하나 틀리면 상당히 뭐예요. 조정점수는 상당히 뭐 심지어는 만점 받아도 조정점수라니까 53점, 4점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겠는데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 문제 틀리는 게 상당히 뭐예요. 탁이 클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강의를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정도 문제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뭐예요. 어려운 문제에 막 세신 판례까지 막 막판까지 정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또 뭐 시험은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출제한 사람이 내는 걸 우리가 최대한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맞춰야 되니까 이런 점을 좀 가만히 있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살려보면 그렇게 크게 설명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없고요. 나중에 19번 문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 설명할 것이고 나머지는 무난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정답 체크하고 설명을 깊이 있거나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간단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고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행정법의 일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밑에 해설이 있죠. 해설은 제가 해설을 붙여서 해놓은 거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죠. 비례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는 적용됩니다. 비례원칙은 행정법의 일본 원칙이지만 헌법적 파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법률도 비례원칙을 위반하면 안 되죠. 모든 국가작용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입법에는 적용될 여지가 또 틀렸죠. 이번 신뢰분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권의 행사에 관해서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처분청 자신일 필요 없고요. 소속 공무원이어도 되고요. 꼭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공적인 견해 표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처분청 자신도 틀렸고요. 적극적인 운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처분청 자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그리고 적극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운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죠. 3번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을 비록 개전의 적인 지역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종류와 선택을 할 때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거 틀렸죠. 이거는 평등원칙이겠죠. 보통 공무원이 동일한 자보다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원칙이야.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개전의 적인 형법에서 나온 표현이죠.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초범이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달리 징계하는 것까지 금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교재 보시면 아마 79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평등원칙 관련된 것이고 공무원 징계 관련 사례가 1번 판례가 있는데 1번 판례 밑에 비교하죠. 보통 우리가 4명이서 과도 쳤는데 3명은 견책 1명은 파멸한 것이고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동일한 잘못했대서 반드시 동일하게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개전의 정의 있는지 여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자. 1번에 밑에 보니까 비교 있죠. 고지문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런데 몰랐더라도 4번은 워낙 쉬운 거죠. 재량권 행사 준칙 자기구소의 법리 반복적인 된다 자기구소의 법리죠. 그래서 평등원칙 신뢰원칙에 따라 자기구소을 받게 된다. 4번 5. 정답은 4번. 2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고시의 방법 불특정 다수인이죠. 상대로 권익을 제안 처분할 때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한테도 의견 제출을 해야 된다. 일단 일반 처분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사전통지 의견청지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는 뭐야 제3자에 관련되는 사전통지 의견청지에는 또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이래저래 틀렸다. 1번 X고요. 2번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청문이 필요하든지 하는 경우에도 실시 없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실시했다. 틀렸죠. 청문은 법에 규정이 있다 행정청이 필요하든지 인정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셋 다 되죠. 공청회도 셋 다 다 가능하죠. 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당연히 되고 법에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이 필요하든지 인정할 때는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법이 규정되고 당사자 등의 요구가 있어도 공청회가 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뒤에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만이란 말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틀렸고 X. 3번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행정청이 당사자한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아니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의견청지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돌아가면 늘 봤던 질문이죠. X. 4번 협약을 통해서 법에 있는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4번의 정답. 3번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이죠.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자기의무에 하나며 부자기의무 위반의 경우 대체적 자기의문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껴지 않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죠.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1번 행정청이 개고를 할 때는 의무자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대집행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 특정은 반드시 되어야 하지만 뭐라고 했어. 그 특정이 반드시 개고 문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다. 요게 맞는 질문인데 뒤에 모르죠.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개고에서만 특정된다. 틀렸죠. X. 딱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에서 늘 봤던 출제 단골 질문이죠. 2번 X. 3번 대집행을 할 때 개고 주장 입정 책임은 처분 행정청이 되겠죠. 대집행을 하려는 대보공 대집행의 요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집행 실행을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대집행을 하는 행정청한테 있는 것이죠. 3번 4번 대집행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비용납부 명령은 문서로 한다라는 거죠.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3번 5. 정답은 2번. 자 교재에 다 있는 거죠. 사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 책에서 적중률 100%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이거 뭐 어느 책이든지 간에 낯간지런, 어느 책이든 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까 몇몇 지문 빼고는 거의 다 지문 자체가 다 100% 적중이죠. 그런데 아주 평범하게 나왔는데 마치 자기 책에서 다 나오고 자기 수업에서 다 나오고 오버하는 강사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낯간지런이죠. 사실 뭐 어느 교재든 어느 책이든 노량진 강사든 지방 강사든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책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들갑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낯간지러운 짓이죠. 제가 페이지 표시를 작년까지는 했는데 안 했습니다. 뭐 굳이 책에 다 했는데 굳이 페이지 표시하고 우리 책에서 100% 다 적중이 됐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속 빼 있는 짓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올해 교재를 지방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뭐야 분량이 많은 책이 좋아 좋은 책이 좋아 타율을 생각해 봐 타율을. 이건 이제 낯간지러운 짓이라 하면서 자랑하지 우리 책은 1000페이지 안 되지 다 했잖아. 근데 뭐 다른 책은 1200페이지 300페이지 400페이지 막 두 권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그 어떤 책이 더 좋은 책이야 우리 책이 더 좋은 책이다 하면서 낯간지러운 짓 하지 말아라 하면서 금방 또 한다. 아무튼 그만큼 문제가 상당히 평범하게 평이하게 우리가 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특히 기출문제에 나왔던 짓은 그대로 대부분 다 반복해서 나왔죠. 표현이 약간씩 약간씩 다를 뿐이 지금 기출문제 취지에 거의 벗어나지 않죠. 됐어. 실효상품성 이행강제금은 이것도 봐.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처분 때문에 근거가 필요하죠. 1번 5. 두 가지 변거가 가능하죠. 2번 5. 3번 대체적 자괴무여서 부과가 가능하죠.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 보통 비대체제 부재역이지만 대체적 자기의무 불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가능하죠. 3번 X.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될 수 있죠. 정확하게 1년에 두 번까지 가능하다. 건축법 규정 있었죠. 4번 5. 정답은 3번. 5번 공법관계 사법관계 옳은 것이죠.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도 적용된다. 이건 틀렸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거 봐. 처신 입행지 다섯 가지잖아. 이게 다 공법의 영역이죠. 사법관계는 절차법이 아니라 사적 자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사법관계는 적용이 되지 않죠. 틀렸어. 이번 공법관계 중에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해당되면 사법관계는 당사소송. 앞과 뒤가 다 틀렸어. 일단 뒤가 틀렸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지.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죠. 그런데 앞에도 공법관계는 항고소송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려. 공법관계도 처분 등을 다툴 때는 항고소송이지만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고 뒤에 사법관계 당사자소송 이건 확실하게 틀린 게 맞는데 앞부분도 행정소송 중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면 틀린 거란 말이야. 공법관계도 처분 등을 다툴 때는 항고소송이지만 공법관계 중에 공법상 법률관계 대표는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도 틀린 거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일 때는 공법관계를 본 게 일단 일관된 입장도 아니고요. 그 행정주체가 한쪽 당사자면 공법관계도 있고 사법관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행정주체가 하는 독업계약이라든지 국채 지방채 발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달 행정 이런 것들은 다 사법관계죠. 그런데 행정주체가 국가가 있다가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다 공법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그건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일 때는 공법관계를 보는 것. 이건 학설 중에 그런 학설이 있죠. 주체설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판례의 일관된 입장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그건 틀린 지문 X. 그래서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가 된다 해서 그걸 다 공법관계를 볼 수는 없죠. 공법관계도 있고 사법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그런데 입차보증고 국고귀속 조치가 늘 봤던 거죠. 표현은 귀속이지만 사법관계죠. 민사상 손해배상 정해놓겠죠. 그래서 사균제 주체지 공권력 행사는 아니죠. 4번 정답. 정답은 5번. 4번이 되겠죠. 6번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죠.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환결적 신고인 건 맞죠. 그러나 자족적 신고이지만 수리 거부는 처분성 5로 번 다 판례이 테드. 이것도 보니까 맨날 봤던 거죠. 1번이 정답.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격지환결적 신고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나 그 수리 거부를 판례가 처분성 5로 받죠. 그래서 2번. 1번 그래서 행정소송. 그 거부는 행정소송이 대상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틀렸네요. X. 2번. 인허가 의제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이거는 수리를 위한 신고라고 했었죠. 실체적인 요건 심사한다면 수리를 위한 신고가 맞고요. 3번.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어떤 일정성을 통제하면서 의무화하겠다는 신고. 자족적 신고죠. 자족적 신고인데 법에 보면 형식적인 요건에 적합할 것. 이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죠. 조문에 보면 나와 있고요. 4번. 식품위생법상. 이거는 뭐야. 식품위생법 요건 갖췄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건축법상 불법 건축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책에 다 나와 있는 판례들이죠. 그래서 확인해서 보시면 됐다. 그래서 영업신고를 한 건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없죠. 4번. 정답은 1번. 7번.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다면. 여기 이제 지문은 다 나왔던 지문이지만 문제 패턴을 해보면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내부 업무 처리, 행정규칙, 법규성 5X 문제.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일단 기역. 운전면회에 관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도로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기준. 뭐야?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X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규성 X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기역은 대외구속력고. 니언 행정각보의 장액에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을. 근거는 있는데 포인트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죠. 우리가 고시가 상위법령으로 위임받으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잖아. 그런데 걔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니언. 이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죠. 니언도 구속력이 없어. 상위법령에서 내부사안을 그런데 밑에 보기 보니까 니언은 또 다 있네. 다 있으니까 니언은 보나만 하자. 상위법령에서 세부사안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이건 형식 잘못 택한 거죠.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고시로는 위임했다면 범정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성 오지만 시행규칙 불용으로 형식을 지정해서 위임했잖아. 이것도 시험문제에서 잘 나온 데서 책에서 보면 다 A꺼 판로 되어있죠. 참고로 지금 책에서 여기에서 정답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 다 책에서는 A꺼 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래도 제가 또 등급을 막 매겨놨는데 대부분 A꺼 판래들이 대부분 등장하고 있죠. 이것도 책에 A꺼로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리얼. 상위법령은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하위 불용해서 변경했다. 아까 우리 모의고사 때도 했고요. 기존에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봤던 질문이죠.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X.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다야. 기왕, 니완, 디커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봤던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이거죠. 앞에 그나마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데 별로 어렵진 않은 질문이죠. 정답은 4번 8번 기속행위 재량이 옳지 않은 것이겠죠. 1번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은 불확정 개념이죠. 불확정 개념일 때는 판단 재량으로 보는 것이겠죠. 1번 5. 2번 기속행위 재량의 구분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5. 3번 처분을 할 건지 여부가 처분의 정도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일탈 남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고 일부 취소. 아니죠. 과징금은 전체가 한묶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적정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 아니야. 법원은 일탈 남용이 있으면 취소한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액수가 적정한 과징금 액수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때 적정한 액수가 얼마니까 그 넘넘 부분만 일부 취소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과징금 이야기 맨날 책에 보면 역시 A꺼 팔려죠. 3번이 그래서 틀렸죠. 일부 취소가 아니라 전부 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마을버스 운송사업이죠.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특허. 특허는 재량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5. 정답은 3번. 9번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강학상 인가는 보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했을 때는 인가가 있다더라도 기본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1번 기억 맞는 질문이죠. 5. 니은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에 관한 표현은 허가이지만 인가의 예로 설명이 되는 것이겠죠. 2번 그래서 2번 인가에 해당된다. 5. 기억 니은 5니까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3번 기본 행위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 행위의 무효를 사용했다면 기본 행위의 무효를 내세워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다. 아니죠. 하자 있는 기본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인가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3번 그래서 B가 틀렸고요. x.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과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것은 인가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 안이 안자가 떨어져 보니까 뭐가 되는 것이야? 처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액을 해야 되겠다면 민사소송은 더더욱 아니고요. 민사소송은 더더욱 아니고요. 항고소송 그리고 인가가 있으면 항고소송. 인가가 있기 전이라면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 틀렸다. x. 정답은 기업관위원. 1번이 정답. 자 10번 행정의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부관 중에서 부담은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의 행정의 행정으로 쟁송에 대상될 수 없다. 아니죠. 부담은 독립 쟁송 가능성 5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x. 2번 키워드 2번에는 기간이죠. 기간은 종기 종기는 기간이기 때문에 독립 쟁송 가능성 x인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지? 독립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2번 틀린 지문 x. 3번 국토 지방국토관리청장에는 공유수면 소유권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인 것은 법률호가 일부 배제 부관이죠. 법률호가 일부 배제 부관은 독립성 없죠. 그래서 독립해서 대상될 수 있다. 3번이 맞는 지문이네. 5. 정답은 3번. 4번 부담을 부과할 때 협의해서 협약 형식을 부과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 계속했던 거죠. 정답은 3번. 옳은 것이죠. 쉬운 지문. 그러니까 10번까지 문제 풀어봤지만 우리가 못 풀 문제는 전혀 없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한 문제 틀리면 상당히 타격이 큰 거죠. 그런데 이거는 행정뿐만 쉬운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들도 다 쉬웠다면. 역대급으로 카트라인 높게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카트라인 높게 나오면 이것도 결코 제가 수업생에서 맨날 했던 이야기잖아요. 점수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지. 카트라인이 90점, 평균 90점 받아도 카트라인이 91점이면 그 시험 못 친 거라 했지. 평균 60점이라도 카트라인이 59점이면 그 시험 잘 친 시험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전자에 대한다는 거죠. 시험 친 거. 물론 치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 없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 뭐야. 생각을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해서 논란을 가지고 여러분이 왈과왈반다 하더라도 결론은 안 달라지죠. 물론 복수정답 처리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인할 거야. 최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노력은 하긴 하겠지만 결론은 안 달라질 거야. 특히 행정법은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도 잘 없어. 그럴 정도로 무난한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래서 일단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에서 실수 안 하는 게 필요해요. 실수 안 하는 것도 또 실력이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됐고요. 11번. 10번까지는 뭐 틀릴 문제 하나도 없죠. 11번 행정소송법 규정하고 있는 항고. 이건 설명 안 할래요. 그냥 항당민기취무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항고소송이니까 항당민기취무부가. 기관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문제 내시는 분이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사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나지면 대충 낸 것 같아요. 아니면 뭐죠. 일단 1번이죠. 정답 1번. 12번 행정심판.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은 부당까지 가능하죠. 부당까지 가능합니다. 1번 5.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일정한 처분을 하던 의무행심판이죠. 의무행심판 행정심판에 서용되죠. 2번 5. 3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위법한 부작에 대해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은 뭐입니까.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심판은 현행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없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은 행정심판에는 없습니다. 3번 5. 4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은 현행법 상호용되지 않는다. 부당한 거부처분의 경우는 보통 뭐로가 의무행심판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취소심판하는 거 가능하죠. 또 아까 49조 의왕이 신설되어 들어갔다 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모이고 살 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거는 허용이 되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거죠. X. 정답은 4번. 13번 다음은 행정청법 제소기간. 이건 보기 딱 봐봐. 안날로부터 90일이죠. 안날로부터 90일. 그럼 정답은 2번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거는 진짜 성의 없이 냈지. 보기를 해도 좀 뭐야. 밑에 안날, 이선 날 날짜라도 좀 같이 하든지. 너무 성의 없이 냈지. 2번 딱 바로 안날로부터 90일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뒤에 거는 뭐 볼 필요도 없지. 그렇다면 이제 재결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무달 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었날부터 1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4번 행정계획에 대한 거죠. 1번 키워드는 입안이죠. 입안신청권. 이것도 우리가 행정계에서 늘 나온 단골지의물이죠. 입안신청권 있죠. 1번 그래서 5. 2번 국토. 그리고 2번은 통상적으로는 계획의 변경 신청권 인정이 되지 않는 원칙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확정됐다. 사정변동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이 사실이지. 계획의 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자는 원칙적인 이야기죠. 다만 2번처럼 1번처럼 2번. 그리고 3번 3번은 주식회사 진도사건. 4번은 뭐야 문화재 보호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계획에서 계획의 변경 청구권 하면서 제가 중요한 거 3번 5번 7번 그거 중요하다는데 딱 그대로 거짓으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책에서 나 또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또. 그래서 교재 보시면 472페이지 472페이지 인용 안 알렸는데. 요거 보니까 472페이지에는 뭐야 1번 2번이 원칙이고. 그리고 3번 이하부터는 예외적으로 계획의 변경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또 특히 뭐 뭐 뭐 3번 5번 7번 나온다 했잖아. 3번 5번 7번. 지금 보기에도 1번 3번 4번이 3번 5번 7번. 그러니까 늘 나오는 질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신청한 거 뭐야 신청권 인정을 해 줬죠. 그래서 신청권 인정이 됐는데 신청을 인정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정답은 4번. 15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죠. 정보공개 청구가 된 정부를 할 때. 자 이거 뭐야. 내가 청구 신청한 방법 이외의 것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거부한 거로 보는 것이겠죠.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보공개 방법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틀렸죠. 거부처분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신청인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공개했다면 거부처분한 거로 보는 거죠. 1번 틀렸죠. X. 2번 정보공개법. 이거는 뭡니까. 법률에 위임에 의한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말하는데. 이거는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공개법에서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 위임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만 여기는 더 정확하게는 뭐야. 대통령령 및 조례죠. 총리령 부령은 제외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질문 자체는 맞는 질문이죠. 2번 5. 정답은 2번. 3번.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 이건 개인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인데. 그건 뭐야. 개인식별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 말도 그 말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식별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발언 내용, 진술 내용 이런 것들도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비공개 대상 정보된다. 밑에 제가 해설 다 다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그냥 끌고 온 겁니다. 책에 다 있는 정보공개법에서 나오는 우리 판례상이죠. 개인식별정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검색을 생활하세요라고 부르셨지만 안 받아들여진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없죠. 정답은 2번. 16번 판례상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만은 모두 고른다. 이것도 대상적 경우 우리가 늘 나오는 건데 일단 보기도 상당히 좋아. 여기가 쉬워. 기억은 또 나왔죠. 교도소장 접견 대상자 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녹급, 녹화, 교도관 참여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처분성 5로 봤죠. 처분성 5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어야 되니까 1번, 2번. 이거 3번, 4번은 탈락이죠. 부, 니언. 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이것도 제가 공정파트에서 최근에 처분성 5에서 아주 자주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몰라도 밑에 횡단보도 설치행위는 일반 처분이잖아. 그래서 니언은 처분성 X, 디거스는 처분성 O. 리얼, 상표권 이건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표권은 최근에 판례가 났기 때문에 뭐하고 뭐를 다시 나눠봐라. 설정과 말소를 나눠서 보라고 했죠. 설정은 처분성 5고요. 말소는 처분성 X다. 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니언과 리얼은 공정파트에서 최근에 공정파트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제가 박스로 349페이에 보시면 박스로 정리된 부분 있죠.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처분성 O, 니언 처분성 X 소유자 명의변경 신규정이죠. 디겟 일반 횡단보도 설치는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성 O. 상표권은 한 번 더 보라고 했죠. 설정 등록은 처분성 O. 말소 등록은 처분성 X. 말소죠. 말소 등록 처분성 X. 정답은 인정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됐고요. 자 17번 국가 배상 옳지 않은 것. 국가 배상 법령 위반은 뭐까지 불문법까지 다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권존중 권력 남용검지 신의선지와 같은 널리 위반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는 말한다. 조립, 불문법으로 일반 원칙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1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계기에는 이익 사이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어야 국가 배상법상의 직무에 들어가죠. 2번 5. 3번 배상심의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으로. 거기서 틀렸네요. 배상심의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어.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속된다.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둘 다 동의를 해야 돼. 한쪽만 동의한다고 해서 뭐야. 한쪽만 동의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구속된다. 그 말도 국어적으로 봐도 틀렸고요. 4번 지문은 뭡니까? 국가 배상법 제3조 배상책임의 기준의 내용은 안 외워도 된다겠죠. 다만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했다? 하나의 기준액이냐 한정액이냐 고약이죠. 통설과 판렬은 뭐로 보고 있지? 기준액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배상심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기준. 법적으로 제한한 한정액으로 보는 건 아니죠. 한정액서에 있으나 한정액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참조사유지 법원이 그 3조에 구속이 되지는 않죠.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한다. 그 약이죠. 그래서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맞는지만 기준액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정답. 18번 조례의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원칙이죠.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건 위임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임이 없어도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 맞죠? 지문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치사무는 위임이 없어도 되죠. 다만 뭐의 경우는 권리 제한, 의무부과는 위임이 필요하지만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하다. 그 지문을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결합해 놓은 것도 어쨌든 맞는 지문이죠. 5. 2번 담배자판기설치검지 이거는 뭐입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한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위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2번. 3번. 이거는 책에 보면 부천시 담배자판기조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했고 이 판례가 나와 있긴 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파트라고 이 판례가 교재를 보시면 234페이지. 23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34페이지 보시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요. 부천시 담배자판기조례에서 응용이 됐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나마 기존에 안 봤던 판례인데 이거는 교재에 있긴 있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조례에 대한 위임의 한계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1번 판례에 보시면 거기에 꺽세 3번 봐봐.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 키워드는 정년이죠. 정년은 그런데 위임도 없이 그냥 정년. 그러니까 정년을 정한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정년퇴직이니까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잃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내용이죠. 그러면 정해도 누가 정해야 되는 거야. 법률로 정해야 된단 말이야. 법률을 안 정하면 위임을 한다든지. 그런데 위임도 없이 조례에서 정년을 정해버렸다. 이거는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인데 위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라고 본 것이겠죠. 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죠.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정년을 조례로 제정하는 거예요. 정년은 신분을 잃게 되는 연령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익적인 조례고 침익적 조례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필요 없다. 그래서 틀린 질문 3번. 이게 그나마 좀 뭐야. 이번 시험에서 좀 생소하거나 학생들이 논란이 있었던 거라면 논란이 있었던 거라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문제일 뿐이지. 그 외에는 거의 문제될 만한 건 없죠. 3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정년. 4번.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이거는 뭐입니까? 양육비 지원 조례는 수익적인 것이잖아. 수익적인 조례니까 이거는 뭐야? 위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 4번은 이거 강론 체계에 있습니다. 총론에서도 있고 강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군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론에 이 세 자녀 이상 이거 판례가 있었거든요. 총론에는 이 판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강론 지문에서 언급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없어도 위임이 없어도 조례의 재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그 정도 보시고요. 군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론 교재 보면 조례의 재정 범위에 보면 이 판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세 번째 자녀부터는 뭐 해야겠다. 여러 가지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급부행정이고 급부행정은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위임이 없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는 것. 1번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에 효력받는 날 그날 알았다고 그날부터 90일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계속 봤죠. 2번 행정소송급상 제3자 소송 참가의 경우 삼가인이 상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 본인이 피 참가인은 참가인에서의 반환형 상소치환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완전 생소한 문제예요. 딱 하나 진짜 이게 어디서 봤지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일단 좀 이따 보고 3번 봅시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해서 세금을 납부했을 때 부당이 덕분한 청구소송으로서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부 관계없이 무효확인 이거는 확인이 소위 보충성이 폐기됐다 해서 했던 거잖아요. 무효확인 소송이 나오는 거죠. 3번 5. 4번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납세의무 부존지확인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은 누가 피고가 돼? 행정청이 아니라 누가 돼? 그 행정청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되잖아. 4번 맞죠? 그러니까 2번을 몰라도 우리가 소급법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정답을 찾아낼 수는 있죠. 뭐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거죠. 그리고 4번 지문은 교재에 보시면 990페이지. 990페이지에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본문에 비고적격의 본문. 그러니까 판례로 따로 뽑은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판례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고적격을 보시면 비고적격은 국가 또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는다. 그래서 따라서 두 번째 했죠. 딱 고짐은 그대로죠.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이때 피고는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이기 때문에 고짐은 그대로죠. 그래서 3번,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2번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건데 2번은 정답을 일단 2번인데 2번은 소송 참가에 보면 교재를 펼쳐놓고 한번 보실까요? 다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책에 보시면 소송 참가 파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재 887페이지 885페이지에 보시면 88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참가인의 지위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번에 보니까 피참가인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는 풀어.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일단 소송 참가니까 삼각형을 항상 그리면 되겠죠. 행정청이 연탄공장 허가를 해줘. 허가를 해주면 허가를 받은 연탄공장 사장은 수익적이죠. 상대방은 수익적이죠. 상대방은 수익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주민은 제3자 침익적이니까 제3자 침익적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인간주민이죠. 그러면 처분에서는 얘가 상대방이고 얘가 제3자지만 소송은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이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원고고 얘가 피고 얘가 소송에서는 얘가 당사자고 소송에서는 얘가 제3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잘 보라고 했죠? 그러면 처분에서는 얘가 상대방 얘가 제3자. 그런데 소송에서는 이제 뭐야 처분의 상대방이 오히려 제3자가 되겠죠? 둘이서 싸우는 거야. 싸울 때 이거 놓고 싸우기 때문에 판결을 이렇게 불똥이 튄단 말이야. 불똥이 트니까 연탄공장 사장 상대방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거들고 나서는 제도가 소송이 진행 중이면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송 참가죠? 확정 판결이 내렸다 자신의 책임 사이는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면서 불량 판결을 할 때는 재심 청구가 있긴 하지만 참가를 하잖아? 그럼 참가를 하면 이제 얘가 제3자 얘가 소송 참가해서는 참가인이죠. 참가인이 되는 것이고 얘가 피고 행정청 얘가 참가를 당해서는 피참가인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이 연탄공장 사장 참가한 사람 참가인과 피참가인 피고 측이 같이 공조를 맞출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싸우니까 얘는 얘 편들겠어 얘 편들겠어. 여기서는 여기 피고 편들면서 참가를 하겠죠. 이제 피고 측에 참가해 피참가를 당하죠. 그런데 재판에 1심이 결론을 내렸는데 원고가 승소했어. 그러면 승소했으니까 얘는 이겼지? 그 말은 뭐예요? 허가가 취소한다 하니까 취소 판결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피고 측에서 그러니까 피참가인 피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상소를 나가면 얘는 계속 묻어가면 돼.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의형부형 1심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고 상소를 안 하려고 하거든? 상소 안 하고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결국 얘한테 불리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지? 얘 의사하고 반하더라도 뭐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얘가 상소 안 해버리면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지가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상소를 했는데 피고 측에서 야 이거 상소 취하겠다 이거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밑에 보니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지인증이 되기 때문에 피참가인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이 요 지문이야. 그래서 보니까 봐봐. 그럼 그런 거 설명을 들면 볼까요? 제3자가 소송 참가했을 때 참가인이 상소를 했단 말이야. 상소를 했는데 얘가 바람 빼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야 나는 상소 안 할래. 더 이상 재판 안 할래. 상소 취하할래? 상소 포기할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소 취하 포기하면 결국 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피참가인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데 이건 허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지문. 그래서 소송 당사자의 본인인 피참가인은 창가인 회사에 반하여 상소를 취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게 틀린 지문. 그런데 이건 그동안 시험은 한 번도 안 났던 지문이야. 그런데 이건 세무사 문제나 행정소송법만 40문제 나오는 세무사 문제에서는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좀 불의의 타격으로 나온 지문인데. 그러나 2번을 몰라도 1번, 3번, 4번이 우리가 워낙 기존에 봐왔던 단골 지문들이기 때문에 아예 정답을 못 찾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문이 두 가지가 헷갈렸으면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1번, 3번, 4번은 우리가 워낙 기본적으로 늘 기존에 받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지문 자체는 좀 생소한 지문이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소급법에서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소급법에서 전혀 못 풀 정도는 또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어려운 지문이라면 어려운 지문이죠. 마지막 20번. 행정벌.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 과태료 부과처분 서면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하더라도 효력유지나 틀죠.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의 이의제기하면 효력이 없어지죠. 기억 틀렸으니까 1번, 2번 탈락. 뭐 쉬운 문제든. 범칙금. 통고처분이죠. 통고처분은 처분성 X죠. 니언은 O. 과징금은 어떤 경우도 영업정지에 갈라마서 할 수 있다. 과징금이 뭐야. 원래는 불법적인 이익박탈. 그렇지만 최근에는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 취소하는 것 대신에 갈라마서 하는 거니까. 뭐 이것은 틀렸죠. 국어적을 봐도 어떠한 경우도 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X. 정답은 바로 나왔죠. 리얼. 과태료 5년이죠. 5년의 소매시험. 기억이 되는 것이겠죠. 리얼 O. 리언과 리얼. 정답은 4번. 그러니까 보기를 내도 조금 뭐하게. 제가 볼 때는 출제하는 사람이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사 귀찬이죠. 괜히 막 말을 꼬고 복잡하게 해가. 물론 천사 같아 보이지만 이런 출제는 사실 상당히 안 좋은 문제. 우리가 하는 말은 변별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썩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좋은 문제고 쉽다고 해서. 뭘 말하냐. 어쨌든 변별력 없이 이렇게 내는 문제. 그럼 좀 보기라도 좀 성의 있게 내든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니까 보니까 보기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약간이나 좀 꼬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막 아까 91년 그것도 그냥 지문 하나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 구성이죠. 이런 문제들도 사실 어떠한 경우도 너무 정답이 빤히 보이는 식으로 지문을 구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뭐야. 오히려 이런 문제가 안 좋은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실력을 묻는 게 아니라 실수잖아. 물론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실력이긴 하지만 실력을 물어보기보다는 실수를 누가 안 했냐 이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로서는 싹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물론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로서는 변별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싹 그렇게 잘 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물론 지나치게 어렵게 내가지고 학생들이 손도 못 정대로 내는 문제도 물론 변별력이라는 문제도 평가할 때 싹 잘 내는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차라리 낫지. 그러면 나만 어른 게 아니라 다 어렵기 때문에 한두 문제 뭐 해도 실수해도 다른 문제로 커버가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문제 쉬운 문제 쉬운 문제 하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한 문제 틀리면 탁이 큰 그런 사항이 되어버리니까 어쨌든 변별력을 가지고 다소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어쩌겠어 출전 교수가 영원히 갑이기 때문에 갑이 4개 내면 그러면 이게 이번에 쉽게 나왔으니까 국가직은 어떻게 나오냐 알 수가 없어. 여전히 쉽게 나올지 아니면 풍당풍당해서 어렵게 나올지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뭔 마음을 갖고 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다음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이야기했죠. 쉽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뭐 모이고 사고 뭐고 어려운 문제고 변호사 문제고 뭐 이런 거 풀 필요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그랬겠지.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험생은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직 시험도 페이스 허트리지 말고 하던 패턴대로 계속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지방직 국업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